자! 그러면 여러분들 OGA 토너먼트 위크4 오늘은 정말 재밌을 겁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모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OGA 토너먼트 제4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바자라가 1위! 데바가메 선수와 자! 벨리알 호라엣 선수 이거 계급은 버그입니다 자! 처음부터 대시 약하고 다이브! 자! 이게 또 바자라가 또 쉬운 그런 상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바타 벨리알도 연타 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중 커잡아 그런 걸로 해야 되거든요 자! 대시 약 후에 이거는 우선 딜켈 안 돼요 자! 구석이거든요 이러면 심리 걸 수 있는 건 대박하메! 자! 레이딩 체인 자! 소울포즈 켰고요 자! 얼티밋! 얼티밋! 얼티밋 그로우레스 장렬 1라운드 먼저 가져가는 건 대박하메 선수 자! 먼저 돌진하고요 아! 소울포즈는 다행히도 켜졌어요 지금 자! 폴라이 선수 뒤로 빠지고 장풍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소울포즈를 우선은 끊는 게 중요해서 저걸 잘 피해야 돼요 자! 소울포즈 커진 상태 자! 여기까지만 저것도 소울포즈 안 켜져도 슈퍼 암어거든요 아! 이거 조금 빨랐어요 대박하메 선수 조금 빨랐습니다 지금 자! 이거 해방오이! 이거 맞거든요! 자! 먼저 맞았고요 지금 DP가 두 개 빠진 상태 자! 여기 카드! 자! 피는 빠지지만 자! 여기서 아! 아! 커잡 잘 피했어요 지금 아! 여기서 구석 아! 여기서 구석 아! 폴라이 선수 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방금 구석 커잡 실패했는데도 바로 다음 공격으로 이행했어요 아바타 벨리알 많이 해봤다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아직 소울포즈 안 켜진 상태라서 지금 상태 조금 힘들긴 해요 자! 안주 후에 구석 피는 비슷합니다 지금 자! 이거 원광 지금 위험했어요 지금 자! 이거 아마 갓캔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갓캔은 안 써지고 구석 자! 압박 쉽지 않아요 지금 자! 여기서 한번 한국의 또 바자라가 유저들이 대박암에 상에 또 이제 그 뭐지 플레이를 보고 많이 배우거든요 와! 먼저 1점 가져가는 건 대박암에 자! 장풍 하고요 자! 잘 뺐습니다 이거 근데 DAP이 근데 방금 내 같은 경우는 DAP나 압구르기나 좀 약간 타이밍 자체가 두 개 다 해도 맞는 상황이었어요 자! 공중 레이저 자! 공중 레이저 컸어요 자! 얼티믹 구석 공격 내려 찍고요 한 번 더 자! 뺄 때 확실하게 뺍니다 지금 비록 두 번 썼지만 해수도 두 번 했거든요 지금 자! 대시약 자! BP가 두 개 빠져... 아! 여기서 해방 오이! 그렇죠! 나쁜 선택 아니었어요 아! 해방 오이! 아! 해방 오이! 플라이 쏘서 되게 잘 씁니다 정말 잘 쏘고 있어요 지금 자! 또 진짜... 아! 시작부터! 태클 걸고 시작하고 여기 구석에서 막고 셋업 들어갑니다 자! 한 번 그로우랜서 점프 한 번 하고 아마 이거 점프 한 번은 가켄 의식해서 쓸 수도 있어요 자! 얼티믹 그로우랜서 자! 얼티믹 그로우랜서 그렇게 썩 큰 데미지는 아니지만 아바타 빌렛에 확실히 큰 데미지... 아! 유일하게 바자라아가 현재 가장 길다는 기술 가장 긴 기본기로 나 지금 아! 좀 고통스러운 거리예요 지금 야! 일본 선수들 일본 시청자까지 대박하며 상 간바레 또 오웬을 시테마스 아! 한 번 더 커맨드 잡기 자! 공포어 하지만 아바타 빌리아도 지금 상황이 썩 좋지는 않지만 이게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쓴 이유는 있어요 pp가 그래도 20%입니다 하지만 아바타 빌리아 이용합니다 이거 아! 마커네디 콩봉어 여러분은요! 아! 아! 일발력전의 집중력 대박하면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다음 경기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직 하지 마세요 아직 이름표도 안 넣었다고요 여러분도 거의 루오르 ㅎㅎ 코미카스 선수 프레임워크 선수 바로 다음 라운드 오 뭐야 아 잠시만요 아 아 상관없구나 어차피 쓰임아생 쓰임아생 영어로 쓰면 되지 한자에도 미 가타가에도 미 야 나카라 고미카스가 자 고미카스 선수도 바자라가 일본의 바자라가 이연 바자라가 자 지금 태클 잘 끊었어요 자 울티미 짱풍 자 우리 장풍을 서로 견제하면서 거리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여기서 맞거든요 이거 울티미 짱풍이어서 구석에서 맞습니다 지금 아 먼저 1라운드 가져가는 건 프레임워크 고미카스 자 고미카스 카드 지금 이 자 장풍 두 번 쓰고요 카드 아 여기서 레이지 체인 자 강장풍으로 우선 밀었지만 대시강은 받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게 또 바자라가 유저가 많은 이유가 또 일본에서 또 대박하며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본같은 경우는 원래 또 그런게 있잖아요 많을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안냑 자 빼먹고 체력 잘 깎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하단 하단 소울포즈가 않게 된 상태라서 이렇게 승용칭 맞거든요 자 적어도 딜캔 돼요 먼저 일정 가져가는건 후에머 자 도찌개끼 지금 선수 견제하고 장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 안장강이 맞추기 쉽지 않은데 여기 스터더스 레이싱 체인 다시한번 아 강 강공격에 돌진기를 공격이 아니라 이동기로 씁니다 공격이 아니라 이동기로 씁니다 공격이 아니라 이동기로 씁니다 크로운스 실패? 크롤에서 실패했어요 지금 자 하단 공격 자 불차지지만 딱 끝에서 잘 잡았어요 지금 확실히 프레임프 선수 바자라가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져있습니다 소울포지는 안 되는 상태고요 자 소울포지 아 레이딩 체인 자 bp가 현재 두개인 상태에서 프레임프 선수는 레이딩 체인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기본기록 계속 자 한번 더 나게 잡기로 2대0으로 프레임프 선수가 다음 가운드에 진출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경기 자 글루 선수대 바기 선수 아 바기 바기 선수 주요이 됐어요 자 그러면 바로 1라운드 마지막 경기 시작하다고 합니다 글루 선수의 카일리오스트로 바기 선수의 니아입니다 자 흠 자 인트로 스킵하구요 자 차지 대시 약으로 자 이거 우선은 대시 아 대시 중으로 몇 가드 자 1타 자 끊어야 되거든요 한번쯤은 데스를 끊어야 돼요 지금 약으로 끊어야 되거든요 우선 아 카케으로 벗어나는 클루 선수 자 이렇게 해서 먼저 1라운드 먼저 가져가는 건 바기 선수 자 대시 자 대시 한 번 더 자 밀어냈거든요 양약 안 안 그 이중으로 하면 안중으로 하면은 저렇게 밀어낼 수 있어요 아 좋아요 지금 잘 봤어요 어찌됐건 지금 니아 같은 경우가 물론 강캐기인 하지만 워낙 지금 많은 분포수의 캐릭터들이 다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법을 조금은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자 잡기 자 얼티밋 자 한 번 더 얼티미트 아 대시 약까지 먼저 1점 가져가는 건 바기 선수 아 플레이버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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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먼저 대시 약으로 점점 끊고 있습니다 자 얼티비 오미너스턴 확실히 강한 유식입니다 자 반응하기 쉽잡고 막아야 되거든요 회피하면은 그것도 확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구석에 갇힌 글루 선수 자 박이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아 잘 끊었어요 지금 아 여기서 레이딩 체인 자 데스 다시 찾고요 자 매치 포인트 자 박이 선수 강합니다 그렇지 박이 선수가 니아 1등이에요 현재 자 야쿠에 자 여기서 끌어오고 자 구석 자 다시 잡기 나게 자 얼티미스로 돌파했어요 지금 탈출했어요 지금 아 이거 디에피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산타 때 디에피를 하던가 아니면 막아줘야 됩니다 지금 끝거리도 방심할 수 없어요 아 한 번도 안 돼요 디에피는 근데 이게 디에피를 하고 싶지 않아도 반응이 되거든요 그닥 가덤도 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박이 선수가 2대0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1라운드 모든 경기가 끝났고요 다 그러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박이 선수 맞습니다 또 또 얼티믹 같은게 또 이제 그 상황이 오긴 해요 아 잠깐만 야 나 이거 그 윈도 모드로 했었어야 했다 자 포나멜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18분 만에 벌써 1라운드가 끝났어요 되게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어 지금 자 한번 봅시다 피치카토 선수가 올라갔고요 아 아 자 어 나나사상이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또 어 쉐이크에도 아 아 사나켓 어 이분도 2-2도 한번 생각해보고요 시엘대 마테 보체대 게니츠 오 야 너무 재밌겠다 잠깐만 진 진선수대 마지노 아 이거 재밌겠고 아 쇼상 아 아 어떡해 카시우칸의 스트라두 아 어떡해 야 다 보고 싶어 우리 다 볼까 야 우리 다 볼까 야 너무 재밌겠다 자 그러면은 방송 경기 잠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잠시만요 어 아 이거 다 보고 싶어 아 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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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7, 2-9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2 3ER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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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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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게 자 못끊었어요 지금 아 베리어로 자 1대1 1세트를 먼저 가져가는 건 누가 될 것인가 장풍 먼저 쓰고 저런 경우 방금 조금 주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거 DAP하고 나서 저거리에서는 대쉬 중을 하면 하단이 편리거든요 자 카르마 후에 잡기 나게 자 레브 카운터 자 얼티미 베리어 자 원강 후에 한번 휘졌고요 나게 한 다음 아 잡기 실패했어요 자 한 번 더 이거 하면 5위까지 나가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가져가는 건 하시효과 선수 자 카르마 후에 잡기 한 번 더 자 반격기 들어갔거든요 반격가드 자 자리까지 바꿨어요 아 이거 다시 한 번 자리 바꾸는 스트라두 자 풀차지 이러면은 또 안셈 들어가거든요 자 자 스트라두 괜히 보석 1081개 현재 벨제븡 중에서 가장 지금 보석이 많거든요 자 금강 주고요 자 카르마 한 번 아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카르마를 가장 잘 피한 거예요 지금 카슈가 선수가 저렇게 타잉 맞게 앞그룹이 피하면 되는데 아 이거는 확정 맞거든요 확정으로 자 다시 한 번 저공 아 원래 스트라두 선수의 특히 저공다이브 자 1대1입니다 자 얼티미스 끊었어요 아 얼티미스 서로 강공격이 있었는데 강공격 끊었어요 지금 얼티미스 끊은 게 아니라 자 저공다이브 자 카르마 한 번 더 아 DFP 이게 DFP가 조금 위험한 게 이게 약이랑 중이랑 다 틀리기 때문에 타이밍이 틀리거든요 어찌됐건 붙었을 때 앞부르기로 피하는 게 가장 정석이긴 합니다 카치호 크기 보이시니 스키호 크기나 피하는 게 巧 Sabمر 감전 들어올거라고 생각해서 이야 이거 지금 대단합니다 이거 좋거든요 확실히 하이레벨 플레이 자 안중하고 카르마 후에 심히 가실 거는 스트라두 자 얼티밋 어쩔수록 가드해야되요 가드해야되요 저거는 반응하면은 오히려 더 세게 맞습니다 우선은 가드하는게 그나마 싸게 맞는거에요 자 점프약 자 역가도 후회 자 레이딩체인 TP하고 나서 나게 실패 아아 이렇게 해서 카시오카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침출하게 됩니다 스트라두상 아직 끝이 끝났어요 아직 끝이 끝났어요 아아 저 공격이 쉽지 않거든요 자 2-9 자 2-9 자 2-9 자 2-9 자 2-9 일본입니다 두 분 다 일본 뿐이에요 마사 선수도 일본뿐 감사합니다 인트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에? 하지마 때문에 이랬어요 에? 나니까 문다이? 나니까 문다이? 에? 나니까 문다이가 알은거까나 문제가 있나 본데 아 레진체인 자 갑니다 이제 괜찮아진거 같습니다 처음에 약간 렉이 있었나봐요 자 처음부터 레이저 아바타 벨리알 처음에 약간 놀백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커맨드 잡기 커맨드 나게 자 근데 피는 지금 현재 아바타 벨리알 더 없 아 근데 비피가 없어요 지금 자 먼저 1라운드 가져가는건 마사선수 자 비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피가 없었기 때문에 0비피였어요 0비피 충분히 아바타 벨리알에서 가능한 공격 자 나게 어? 한 번 더 아 이거 콤보 자 역가드 잘 바꾸는 예 아 이어 수표장 승슈 아 읽었어요 용이 맛있다요 아 아 자 체력 없습니다 지금 아 커맨드 나게 한 번 더 커맨드 잡기? 두 번 커맨드 잡기 자 얼티밋 자 다음 세트는 누가 자 이번 세트 누가 가져갈 것인가 자 먼저 여기서는 카운터가 아니라서 가드 크러쉬로 우선 서로 지금 BP 하나씩 소모했습니다 자 한 번 더 나게 커맨드 잡기로 지금 마사 선수가 되게 심리가 좋은게 구석에서 문 다음에 가드를 붙이고 나서 커맨드 잡기로 커잡으로 지금 자 이거 안 맞거든요 아 왜 5위 안 썼을까 먼저 점수 가져가는 건 마사 선수 자 너무 재밌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했던 한일대회 어디서 볼 수 있다 5GA 토너먼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레벨 높은 마사 선수도 마스터거든요 자 오 이거 레이지 스트라이크를 잘 읽었어요 자 원약 두 번 긁어주고요 자 얼티미스 탈출하는 이야 체력이 확실히 아바타 벨리알이 다른 캐릭터보다 적다 보니까 BP가 3개여도 체력 떨어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자 다시 한번 코멘 잡기 자 분명히 때리는 건 아바타 벨리알이 더 많이 때리고 있지만 체력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레이딩 체인 후에 5A까지 쓰겠는데요 아 5A를 안 쓰고 얼티미스로 아 이게 아 무슨 패턴이죠 지금 아 지금 두 번 썼어요 아미 이거 실수였어요 실수 마사 선수는 실수였어요 미스테이크 자 1대1 자 처음에 테이크 한번 주고 장풍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사 선수가 아까와는 다르게 체력을 소모하지 않고 견제 위주로 갑니다 하이티반 니아 자 카운터 한 번 더 들어가겠죠 여기서 심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자 이거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5A까지 자 매치 포인트 또 아바타 벨리아의 체력이 다른 케이터보다 적다보니까 끝나는 시간도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대시 약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렇게 단기적으로 싸우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 아아 커맨드 나게 커맨 잡기 그만하겠다 2마켓네 자 얼티로 마사 선수 진짜 잘 읽었어요 방금 방금 정말 멋있었습니다 방금 얼티를 얼티로 계속 아 또 이제 일본 분들도 보니까 커맨 잡기 자 저렇게 지금 아 구속 공중은 또 어쩔 수 없이 저기 가드가 안되거든요 공중 잡기가 자 한 번 더 얼티밋 아 이거 반격 할 수 있는 끝까지 때리고 있어요 마사 선수 끝까지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한 번 더 자 여기서 체력은 비슷합니다 때린건 분명히 마사 선수가 더 많지만 체력은 비슷해요 지금 자 아직 지금 니아는 스택이 8이 남아있는 상태 자 얼티밋으로 한 번 했지만 지금 오이게 잡지 마 이렇게 해서 천 Divisionte 점수 factorial 옆에서 다음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자 다음 라운드 진출 조언 마사 선지 진출 그럼 잠깐 52분간에 휴식을 하고 아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야겠다 여러분 잠깐 휴식하면서 다음 라운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3라운드 아 일본대전 코사메 나나샤 마태복음 선수당 게니스 선수 아 너무 재밌겠다 야 이거 다 보고싶다 아씨 어떡해 너무 재밌겠다 잠깐만 아 어떡해 야 다 재밌겠다 야 어떡하냐 진짜 야 오늘 경기 뭐 빼고 싶은 게 없어 자 방송 경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죠 자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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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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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점프로 피했지만 자 펀시 구성 대시 야구로 한번 그거 주고요 자 얼티로 한번 다시 밀어내는 진 아 레이딩 방금 브레이브 카운터로 밀어내려고 했지만 딱 거리가 안 닿았기 때문에 브레이브 카운터가 안 됐어요 자 잡기 좋아요 아까부터 쇼상의 그 잡기 지금 정말 구성 잡기 잘하고 있거든요 딱 타이밍이 데스가 나오기 전에 잘 끊고 있어요 자 얼티밋 자 각캔 써서 지금 BP는 하나 자 다이브 한번 더 해주고요 하지만 아직 BP 초상은 BP가 이기 때문에 타널티는 받지 않습니다 자 얼티 공격 BP 약 한번 더 66N 66N 자 얼티 장렬 레인 체인 자 다시 한번 자 반격하는 진 자 1대1입니다 자 이거 안 닿거든요 이거 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 자 아 너무 높게 떴어요 너무 높게 떴어요 자 쿵 맞거든요 이거는 자 레이딩 체인 당연히 하겠죠 5위까지 프로비너스 라이브 자 매치 포인트 자 먼저 한번 두들겨 주는 건 효상의 재타 자 데스 체력 우선 30%는 쌓인다 아 각캔으로 각캔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각캔이 실패해도 유리이기 때문에 프레임적으로 그 뒤에 또 잘 아하 얼티밋 아 좋아요 진 선수 심리 좋습니다 지금 자 레이딩 체인 자 알베스 한 번 더 자 이렇게 해서 쇼상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자 그러면 다음 경기 3-3 먼저 했거든요 3-2 에고의 마스페보금 선수와 잠시만요 잠시만요 inyo 자 요리사와 단장 또 근데 또 마태복음 선수도 굉장히 또 그랑전에 능해요 자 루피아 상지 루피아 상지 지강 지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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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쪽도 코크 자 마태복음 선수의 또 로아인 한국 로아인 1위 아 취미 후에 잡기 한 번 더 잡기 자 근약 했지만 해피는 못했어요 지금 자 얼티밋으로 먼저 숨을 돌리는 마태복음 선수 죽방 후에 한 번 더 얼티밋 아 얼티밋 잘 쓰고 있어요 지난주와는 다르게 얼티밋으로? 근데 이게 또 충분히 가능한 이유는 로아인이 이번에 아 이건 또 많이 아파요 근중하고 자 승용까지 자 지금 게이지가 없어요 게이지가 아직 없어요 게이지가 없어요 게이지가 없어요 아 이게 바로 아 이거 지금 미스 자 개인선수 지난번 대회에서 너무 미스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고 했는데 이번에 미스 내면 안 돼요 진 것보다 미스 낸 게 더 아깝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자 차지 구슬 아 이거 한 번 더 가드 자 가드에만 아픕니다 지금 자 여기서 만약 카트라스 투비스 아하 얼티밋 레이긴레이브로 1라운드 가져가는 건 그렇지 저런 방법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렇게 끝날 경우에 게이지가 이제 5% 남았을 경우에는 카타스트로피로 밀어내는데 이거에는 얼티밋 장풍으로? 자 이거는 헤링 되죠 난 이건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마태복음 자 죽빵까지 쓰고요 자 먹지 않고 한 번 더 강죽빵 후에 아 그렇죠 이거 위험하니까 696으로 자 과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최대한 피를 빼고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체력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 보내야 됩니다 멀리 보내야 돼요 지금 자 장풍 자 게니트 확실하게 노아인 696 파이퍼블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다운을 시켜두면은 696가 끝나고 나서 다운이 되면은 쫓아갈 수 있거든요 지금 자 죽빵 하지만 마태복음 선수도 분명히 그랑에 대한 대책 많이 세워두고 있습니다 또 한국 최고 그랑과의 싸움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랑에 대한 대전 겸역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또 모릅니다 또 지금 자 죽빵 후에 레이딩 체인 한번 자 우선 아 이거 좋아요 이게 또 저렇게 친구들을 부르고 하이점프로 하면은 화면에서 안 보이고 그때 하단에 안 보이게 되거든요 지금 자 얼티미 그랑크 추격하는 게니트 자 이거 아하 아 이거 게이 선수가 앉아 강을 맞췄지만 딜키 할 게 없으니까 레이딩 체인 같은 걸로 어떻게든 끌어올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저게 뒤에 있어가지고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 역가드 점중으로 텐테스트 블레이드 자 이 pp가 없는데 pp가 없어요 지금 아 잡기로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마트무금 자 대시 중 자 중으로 저렇게 앉아 중으로 플러스 1로 묶어준 다음에 잡기 분명히 쓸만한 기술이거든요 지금 자 안중 자 이건 아파 이거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못 노아인 회복합니다 아아 음식 먹을 틈을 안주는 게니트 이렇게 해서 2대0으로 다음 라운드 출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폐자조 엘라시 3란팜 자 코카마 선수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란데 선수 오늘 오늘 1번 분들이 많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3라운드 마지막 경기 캡션 락이 안 됐나 보다 스타트 자 코카마 선수의 유스테스 그란데 선수의 제타 아 또 이제 또 아르베스 과연 작년 할 것인가 코카마 선수 유스테스 정말 잘하거든요 일본에서도 코카마 선수의 유스테스는 많이 또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자 장풍으로 먼저 인사하는 건 그런데 자 대시 약 2번 3번 또 저게 가능한 게 유스테스가 50이 되기 전까지는 우선은 반격기가 없어요 지금 자 여기서 장풍 띄우고 나서 낮추고 프로미스 다이브 쓸고 나서 다운을 시킵니다 자 콩콩이를 안 쓰고 대시 약 661 661 자 트리프 호텍 자 아예 그냥 대화를 거부합니다 그란데 제타 자 코도키 알베스 자 50 찼어요 50 차면 위험한데 아 먼저 라운드를 가져가는 건 제타의 그란데 자 먼저 저렇게 렛 그 레트볼을 쓰면은 개막 때 좀 싸우면 하거든요 그란 같은 경우는 저기 중장풍이 이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타 같은 경우는 단발성 장풍이기 때문에 저게 안 됩니다 자 레이징 체인 자 이거 2타거든요 한 번 더 2타거든요 아 심리를 한 번 더 2타거든요 3번은 안당한다 3번은 안당한다 자 구석 자 지금 체력이 없어요 아 얼띠인 렛띵골로 1대1 잡기 자 2타 자 자 이거는 잡기죠 그리고 다 콤보가 되거든요 자 알베스로 밀어내는 그런데 자 중단 렛띵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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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약 중단 한 번 더 렛띵체인 들어갔습니다 지금 체력적으로도 한 번 더 쓰면 이게 아 안 끝내고 아 이거 방금같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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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일 수 있어요 이거 이거 미스예요 아 끝낼 수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 지금 이게 이거 지금 코카마 선수 잊어야 돼요 잊어야 됩니다 지금 대시약으로 한 번 더 긁어주는 글란데 선수 대시약 한 번 더 중단 글란데 선수 확실하게 좀 약간 그 방턴을 잡으면 점프로 해가지고 점프 다이브 이제 알베스로 아 좋아요 저 얼티밋 이거까지 맞거든요 매트볼까지 자 이거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자 이번에 라운드 가져간 코카마 자 서로 지금 점프엔 지금 제타가 되게 점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유스테이스 자체가 대공 능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50이 차면 승용이 얼티들 승용이 되긴 하지만 안자랑 자체가 되게 타점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베스 자 60% 알베스 장전됐어요 지금 알베스 장전됐거든요 지금 자 2타 오 나오거든요 뿅 뿅 자 pp 제로 자 로제타 뿅 자 앞구르기 아 얼티비야 자 앞구르기로 자 이번에 아마 그란 선수가 처음에 앞구르기 한거는 네트볼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하이로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얼티비 토독해 아 여러분들 그 캐릭터가 생각납니다 그 캐릭터가 생각나요 아크게임의 또 다른 캐릭터 소울 소울의 그네스가 생각납니다 지금 자 여기서 이것까지 맞거든요 컴온 선수 자 이거 딜키 안돼요 자 여기서 잡기 있거든요 아 잡기 안했어요 잡기 모션인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코파마 선수가 1대1 쫓아갑니다 자 대시야구로 아 중단 이번에는 안닿습니다 지금 확실히 이번에 대회가 정말 재밌네요 한예전이 많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인 경기가 됐지 않습니다 지금 대시야구로 한번씩 긁어주는 그란데 제타 아 안당해요 포카마 선수 안당합니다 적응 다이브 당하지 않습니다 포카마 선수가 지금 포카마 선수가 현재 지금 탑 8에 들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싸움도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자 중중다이브 대공 능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자 랩소디 잘 잡았어요 지금 아 여기서 그렇죠 아 포카마 선수가 진짜 대단합니다 수류탄이 끝나는 시점을 이용해서 승용을 썼지만 딜캐가 안당해요 왜 아직 수류탄이 남아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2대1로 코파마 선수가 패자죠 아직 살아남았습니다 란데 선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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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3 모드 종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조금만 쉬고 여러분들도 잠깐 쉬는 그런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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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방송용으로 하려면은 그 뭐지 그걸로 해놔야겠다 자 먼저 추천 먼저 좀待ってください 자始まりました요 지금 시작하면 뭐 좀 읽으면 좋겠어요 일본어로 시작하면 지금 키리안 초코 채널에 들어가면 시작하면 투표하고 대답할 사람은商品권을 주십시오 프레벤트 하죠 프레벤트는 여러분들 잠시만요 대마에칸의商品권을 2,000원을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채팅 쳐주세요 채팅 쳐주면 여러분들도 한 명 치킨 키프티콘 드립니다 아 대마에칸데 스시모 아 되깁ます요 스시 타벼는 스시모 되깁ます요 지금 이렇게 지금 43명 지금 43명 지금 43명 길리안의 팬은 없는 건가 여러분들 길리안의 팬은 없는 건가 왜 물음표야 자 그러면서 저희는 다음 경기 대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 쳐주세요 일본의 팬분들도 세팅 쳐주세요 길리안의 팬이 오늘의 팬이 되깁니다 그럼 그렇게 할까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3회에 칸의 팬이 올해가 응 다음 생일에 응 상상 상상 His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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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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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카르테리아 아니 패스 아 역시 여러분들 주작 다들 주작 개최자분께서 주작이를 안하잖아 패스 하신다잖아 자 자 지금 지금 이 대회 만들어진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진짜 진짜 그러면 갑니다 엥슨 10초 안에 대답해 주셔야 돼요 엥슨 선생님 치킨 당첨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그 쪽지로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또 있어 그 일본 시청자의 아직 끝이 없어요 다음 또 또 또 또 또 또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 좋아 에이 1 2 2 3 3 2 3 재밌잖아. 다들 왜 이렇게 화가 나있어. 정범해 선수, 레슨이의 선수. 나였잖아. 나였으면 내가 먹었다. 야 치킨 카르테 하지 마. 야 당첨되면 내가 먹어야지. 실제로 먹음이래. 야 당첨되면 내가 먹었다. 야 당첨되면 내가 먹었다. 야 당첨되면 내가 먹었다. 자 라운드4 여러분들 방송 재밌어요 오늘 대회 재밌어요 여러분들 다음주에도 있다 다음주에도 대회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주가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많이 참여 좀 해줘 자 1피 2피 준비해주세요 준비 준비 스타트 스타트 아이고 왜 자 존범메 선수의 파스티바 스니에 선수의 그린 리드입니다 오늘 대회에 처음 나온 캐릭터들이에요 네 대기해주시면 됩니다 방에서 대기해주세요 오지에 방을 들어와주세요 자 먼저 돌칭기로 넘어가는건 스니에 선수 자 오브는 앞에 깔려있지만 그쪽을 밀어내지 않는 파스티바 자 먼저 금강으로 한번 심리 좋지만 바로 탈출하는 스니에 자 콤보 이어지거든요 주석도 아픕니다 자 한번 더 5위까지 자 혀는 안 깨물어주고요 조금 실망 혀는 안 깨물어주네요 혀 깨물어주는게 또 아 bp를 저거 다 썼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bp 지금 쓰는게 그린 리드한테 솔직히 안좋을수도 있거든요 해방호의 체력이 아직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어요 자 이거 위험하거든요 아 이거 지금 왜 길티 사이클론 지금 쓰는거죠 스니에 선수 얼티메이트 승렴 장렬 자 오브는 깔렸지만 가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오히려 조몸매 선수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압박하는 스니에 자 금강 한번 걸어주고요 자 얼티밋 헤드번 얼티밋 헤드번 무적기 이기도 하고 슈퍼머도 달려있어서 세이긴 하지만 딱 단발인데도 아 지금 총포무선도 내 1점 가져갑니다 파스티바 땅 그린 리드라고 하면은 저는 파스티바가 좀 많이 힘들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역설을 생각을 뒤집고 먼저 1점 가져가는거 궁금하신데 자 이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목숨불고 쓴 하단 킥이에요 하단 드롭킥이 분명히 발등도 빠르고 초킹하지만 아 여기서 잡기 한번 더 프레임틀에 한번 걸어주고요 이게 지금 일부러 저렇게 한타씩 끊는거는 지금 브레이브 카운터를 피하려고 하는거에요 지금 자 한번 점프 한번 점프해주고요 점프한것도 오브에 관련돼서 오브로 튈까봐 긁은거거든요 자 대시약 아시아 얼티밋 헤드벗 자 구석 아파요 얼티밋 공격 피피가 없습니다 지금 자 서로 피피가 없는 상태에요 피는 비슷한거에요 이렇게 해내면은 피가 비슷한 상황 아 중단으로 승리의 선수 다운드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 아직은 매치 포인트가 아닙니다 다시 정리의 선수 자 하 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브레이브 카운트 탈출 쉬미를 되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캐릭터면 끝나는 키였는데 파스티바가 패치력이 많다 보니까 1대1 백스텝으로 거리 재고 있는 존범맨 아 3타까지 오히려 대회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강렬하게 한번씩 나와줘야되요 쉬미 한번씩 해주고요 오브가 깔려있는 상태인데 오브로 가드는 않습니다 아 이제 위험해요 오브 지나갔지만 다시 한번 돌아오는 역가드 레이딩 체인 아마 레이딩 체인 걸고 싶었던 게 아니라 브레이브 카운트 쓰고 싶었던 것 같은데 고맙지 않았어요 핸드받 자 여기서 자 카제요 다이브 한번 쓰고 아 여기서 해방 오이 아 오이 아 방금 했는데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요 지금 주문면 선수 나쁜 선택이 아니었어요 또 이제 또 파스티바니까 가능하거든요 저게 자 제자리 자 제자리 자 제자리 점프 강 자 한번 휘둘러 주고요 저게 저 파스티바가 저렇게 발차기 한번 휘둘러 주는게 무섭거든요 자 두 분 때리고요 구석까지 몰고 레이딩 체인으로 거짓말 아 이 콤포 아 더 저 탈출을 또 자합니다 지금 자 지금 체력이 없 체력은 많지만 드레이브 카운트가 없어서 여기서 레이딩 스트라이크 맞으면은 진짜 큰일 나거든요 자 1개의 문제 문제 안 했습니다 대에다 보니까 더 진중하게 열심히 해야죠 지금 커맨드 입력하는 것보다 자 여기서 BP 없어요 1 2 끝나거든요 자 이렇게 전보맨 선수가 중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4-3 경기 끝났고요 다음 경기는 드림시커 시커 선수 대 대회의 파스티바 강합니다 지금 잠시만요 시커 선수 대 박희 선수 아 둘 다 강하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스타트 나루메아 나루메아 박희의 니아입니다 둘 다 또 인기 캐릭터죠 그랑블 파늘 버스 라이징의 나루메아 니아 자 앉아 중으로 먼저 컷 했고요 대시 야구에 이거는 다시 끌어오거든요 자 체력 우선 3분의 2 깍습니다 한 번 더 깍습니다 자 자 이러면은 아 우선 5인 다 짜놨어요 자 얼티밋으로 먼저 라운드 가져가는 건 박희 선수 자 찰나로 먼저 친구컨은 다시 끌어오거든요 자 역가드 서멀 자 이거 한 번 제가 체크해 볼게요 분명히 콜로세움을 해놨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자 다시 한 번 안 낚였거든요 지금 자 5위까지 먼저 1라운드 가져가는 건 박희 선수 자 됐스 한 번 치고요 현재 10 스테이크는 10 어찌될까 저렇게 맞아요 저렇게 10 순수 한 번씩 끊어줘야 됩니다 자 안자충 맞으면은 확반이거든요 거의 물론 니아 카드 보면은 이게 무슨 뭘 쓰는지 알 수는 있지만 하도는 쉽지 않거든요 그게 아 저게 데스한테 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매치 포인트 데스한테 가서 저기 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 다시 한 번 대시 중 자 한 번 더 야스라기요 아 역가능 박이 강합니다 네이빙 스트라이크 자 이렇게 해서 박희 선수가 다음 라운드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직 끝난 거 아니죠 4-2 패자조 경기 진 선수 대 분홍 선수 분홍 선수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아 네 뭐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아바타 벨리알 아바타 벨리알 아바타 벨리알이 이번 라이징에서 확실히 좀 많습니다 특히나 한국 일본 이제 뭐 해서 벨리알보다 지금 아바타 벨리알이 더 많아요 자 역가드 역가드 저거 올 때 가드 버튼 잘해야 되거든요 아 신용으로 우선 하지만 체력이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는 얼티메트로 적에 또 가드 데미지도 많이 쌓이고 회피해도 확정은 데미지 맞을 수 있는 이런 경우 많기 때문에 세긴 한다 자 자 한번 다이브 커잡은 아니었어요 자 다시 오래로 이렇게 지금 계속 걸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 시기 때 커잡을 쓰려고 지금 분홍 선수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스 자 뭘까이 자 한번 더 아 잘 피했어요 지금 아 분홍 자 여기서 앞구르기 한 다음에 아 이거 근데 끝낼 수 없고 이러면 아하 커잡까지 와 마지막에 문명이 약간의 실수도 있었지만 난 그걸 바로 이제 그 실패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좋은 선택 자 잡기 자 이거 안약 맞았거든요 하지만 안약 원약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깐 공격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 이번엔 대쉬 총으로 안하구요 자 안중이 김이다 지금 자 이러면 어 이거 안 맞았 자 자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른다 또 자 아 아 역시 이번에도 얼티밋으로 먼저 1점 가져갑니다 저기 알고 있어도 쉬운 쉬운 뭐지 파이가 쉬운게 아니라서 자 먼저 각캔으로 먼저 탈출하는 분홍 하지만 그 돌진기가 본인이 돌진하는게 아니라 데스가 돌진하는 거라서 자 옆가드 카운터 자 가덴 이게 세거든요 가덴도 이게 또 가덴도 세요 아 해방오이 이거 점프했을까요 아 못했어요 이러면 이러면 가덴도 가덴도 세요 아 수정이 됩니다 꽉 자 레이딩 레이딩 스트라이크로 물론 pp가 없으니까 방금 상황 분명히 나쁜 상태는 아니었지만 진 선수 확실히 경험이 많다보니 이런거에서 바로 캐치해줍니다 자 체력 남들만 달라도 아바타 벨리아 체력이 없다보니 남들은 지금 30% 깎이는 35% 아니 50% 깎이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 맞고 나서 5위까지 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진 선수 다음 라운드에 춘추합니다 자 루저스도 지금 굉장히 자 그리고 4-5 4-5 마지막 킹컵 선수와 잠시만요 4-5 실험오프 선수 이렇게 또 해줘야지 여러분들도 읽기 쉬울거 아니야 그렇지? 때려 때려 힐리야네 때려 뭐 여러분 다 히라가나 읽을 줄 알겠지만 자 그러면 폐자조 마지막 경기 로아인이에요 마스터 대전 시로모토 선수의 로아인 켄컵 선수의 페리입니다 자 유령 따 1도 안 무섭지 저 이벤트 처음 봤어요 제가 패디 안 하다 보니까 자 먼저 원중으로 인사하는 켄컵 아 근데 잘 막았어요 지금 자 개슈 썼고요 자 지지로 먼저 지지로 저를 견제하면 친구들 부르기도 조금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지지 자 얼티밋으로 견제합니다 자 레이딩 스트라이크 자 중배포까지 자 자기는 맞았지만 아니 친구들 남았다 나는 맞았지만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장풍은 끊기지 않습니다 자 얼티밋 장풍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시로모토 선수 자 끌어왔지만 잘 막았지만 우선 1라운드 가져가는 건 켄컵 선수 자 원약으로 자 지금 태궁 잘 좋습니다 지금 반응 좋아요 켄컵이 켄컵이 반응 좋아요 시로모토 선수 시로모토 선수 자 친구들 에헤이 자 개슈 개슈 자 지지 깔렸고요 자 레이딩 체인하고 나서 5위까지 자 콤보 리미트 세게는 안 맞았지만 하여간 pp 역전은 분명히 됐기 때문에 시로모토 선수 여기서 아직 100% 안찾거든요 지금 99% 차기 전에 아 1점 먼저 가져가는 건 켄컵이 웨이 자 원중 한 다음에 개슈로 먼저 인사 아까랑 똑같이 먼저 인사 자 만두 맞았어요 지금 아 끌어오고 아 지금 아 지지가 안 까렸어요 지금 자 대시 야구에 그렇게 또 그렇게 많이 쓸만한 건 없거든요 자 친구들 부르고 싶긴 한데 개슈에 날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자 한 번 더 친구들을 이제 시로모토 선수가 부르면은 이제 이제 퇴근해버리니까 얼티미스로 부릅니다 이번에는 자 얼티미트 롬베 자 지지 다시 깔고요 자 한 번 지지로 견제해주는 캔커피 시로모토 선수 괴롭습니다 자 패포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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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괴로워요 지금 시로모토 선수 쿠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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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만 아 얼티미트 아 역가드로 탈출하는 로아인 하지만 지금 얼티미스를 너무 많이 써서 40 30%입니다 자 얼티미트 롬베 이 시로모토 선수 오또 상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게요. 이제 슬슬 빨리빨리 해야죠 여러분들. 흥분하시니까 자 자 또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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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코사메 선수 여러분 이제 코사메 선수는 무조건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세니파이널 그리고 쇼상 야 이거 뭐야 쇼상하고 코사메 선수야 야 이건 쎄다 이건 정말 재밌겠다 드디어 그 둘이 오지에이 터너먼트에서 만납니다 오지고 지리는 오지에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세이파이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일본 내전입니다 난슬롯데 제타 현재 오지에이 터너먼트 1회 2회 우승자인 코사메 그거를 또 이제 이번에 최초 출전 쇼상 자 와가 신진 여기서 오이까지 빠르게 합니다 빠르게 가요 코사메 자 중단 잘 막았지만 다음에 잡기 그렇군요 또 코사메 오지에이 터너먼트 익숙하거든요 또 자 얼티미 수록 그렇죠 가뎀 이거 1타후에 바로 가캐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상황에 답이 없었거든요 자 코사메 상 지금 바로 뒤로 빠지고요 페이크 소샤 쇼상 하하하하 자 나게 잡기 타입으로 먼저 자 이거 충동 와 이거 아마 공중에서 빠질거야 생각해서 잡기를 했는데 쇼상 됐다 자 얼었습니다 지금 자 서로 지금 물론 이 대회는 처음 만난거지만 이 대회에서는 랭크 매치에 자주 만났거든요 하지만 랭크 매치와 대회는 틀린다 와 이거 뭐죠 아니 이게 뭐죠 아니 여기서 우와 미친 심리 미친 심리 F10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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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에서 보나요 이걸 대회에서 보나요 우와 대단합니다 역시 이런거 진짜 눈에 호강이거든요 눈에 호강이거든요 우와 자 고갱 깔았구요 자 알 베스트 하나 막았어요 자 얼티밋 여까도 쓰나요 자 레인체인 하지만 게이지가 없습니다 지금 자 구성 미롭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게이지가 있는건 아 효산 자 알 베스트 후에 당연히 들어가죠 누나 머리 풉니다 아 머리 왜 안불지 자 아무튼 여러분들 먼저 효산이 있는건데 일정 가져가고 시작합니다 자 아 대쉬 아주 지금 잘 가드했어요 지금 아 1타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제서야 알았네요 자 여고 코사멘 랩소디의 발동을 잘 읽었어요 자 안중 후에 다이리스 자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하이파이브 안 당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자 도겐스트롬 장풍 먼저 깔고 있는 장풍 깔고 오히려 취득을 하는거죠 코사멘서도 자 하단 잘 가드했어요 지금 알베스 1타만 쓰고 자 이건 계속 가면 죽거든요 이거 자 매치 포인트 오지에 터너먼트 1회 2회 우승자였던 코사멘 선수를 격침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자 충 자 이거 잡기일 줄 알고 초상의 제타가 잡기 버튼을 눌렀지만 안 누르고 바로 그냥 기본기를 이행합니다 다시 한번 보겐스트롬 깔고요 자 레이징 스트라이크 쳤지만 랩소디도 잘 가드했습니다 랩소디도 레이징 스트라이크는 통하지 않거든요 지금 자 한번 더 풀옵소서 라이브 자 BP 상태는 아 근데 게이지가 없잖아요 지금 게이지가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이 상황에서도 쇼상 아하 게이지 없어도 때려 부신다 자 그러면 파이널에 진출하는 건 쇼상 아직 코사멘 선수 끝난 건 아닌가 다음 경기는 존버맨 선수대회 박희 선수 아 여러분 오늘 대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마도 확실히 이제 그랑블루가 나온 지 시간도 조금 됐고 라이징이 나온 지 시간도 됐고 점점 선수들이 준비했던 것들이 막 하영없이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파스티바 대 니아 처음에 먼저 데미지 먼저 주는 거는 박희의 니아 자 야스라기오 야스라기오 자 한번 데스 쓰고요 자 나게 잘 피했어요 잡기 자 한번 더 더 당당했거든요 이거 아 이거 역간도 당당한 다음에 모이까지 당하거든요 이러면은 자 먼저 1라운드 가져가는 건 박희의 니아 자 원강 아 원강 좋아요 지금 좀 확실히 이번에는 원강 심리 제대로 가져갔어요 지금 개막 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게 되게 위험수기도 하지만 좋거든요 자 헤드버 당하지 않고요 자 이거 원래 가드 되면은 가드 크러쉬인데 이거를 하켄으로 자 아 bp 다 썼습니다 지금 니아 bp 다 썼어요 잡히면 죽어요 잡히면 잡히면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자 한번 더 아 이거 노렸나요 자 여기서 지금 이용합니다 지금 아 먼저 1라운드 1세트 가져갔어 박희의 니아 자 한 번 더 자 데스 했고요 데시 약으로 한 다음에 강은 걸리지 않았어요 그냥 데스는 남겼지만 그 부분에서도 계속 데스 잘 끊었습니다 자 오이 게이지는 차나요 찹니다 데스 게이지 앞으로 남은 거 하나 한 번 더 어떻게든 끊어야 되거든요 네 오이 게이지 은행 직근 도망갈지 이날 터키 데시 약 대시 약 어이 게이지 대시 약 네 베스 한 번 더 다시 자 이거 확반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확반이에요 자 DLP 후에 각캔 잘했습니다 지금 자 구석 여기서 심리 한 번 더 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대시약 자체가 그렇게 또 공격 범위가 작은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 번 끌어오거든요 자 이번에는 5위가 아니라 아마 실수할 수도 있어요 지금 빨리 써야 돼요 지금 게이지 지금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거 기계 넣지면 안 돼요 전범의 선수 자 지금 게이지 없었다 하지만 역가능 기술로 역가능 공격으로 파괴 선수가 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P가 아는 객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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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크다 가라이마 객크 됐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루저스 5회전 경기 DN7 패자족입니다 패자족 패자족 내일으로 지금 시작해야 돼요 시작합니다 2차 탈출 2차 탈출 1차 탈출 5회전 해외 1차 탈출 1차 탈출 1차 탈출 1차 탈출 3차 탈출 2차 탈출 s4 3차 탈출 2차 탈출 3차 탈출 3차 탈출 vp 다시 회복 지금 시스의 장점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동하면서 또다시 이게 오이 게이지가 빨리 차가지고 이 시스템이랑 너무 지금 잘 어울려요 자 얼티미 시스 저거는 파이하기 힘들거든요 저게 상당히 좋은 기술입니다 잡기로 먼저 가드 부치는 진 자 얼티미 다시 한번 이제 1라운드 가져가는 건 진의 박 진의 니아 진의 박이래 하도 2명한테 시달려가지고 그냥 니아가 생각이 안 나네 냉매해서 너무 둘한테 시달려가지고 자 대공 좋았습니다 지금 자 구석 데미지 여기서 한번 더 레이딩 체인 안 거민다 이번에는 어 저거 저공 기술로 타이럿 타이럿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게 저게 저공 기술로가 되는 건지 아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저거 데스 발사하는 거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자 1대1 DN7 선수 확실히 파이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 기문 역가드 잘 막았고요 뒤로 빠지겠죠 기술로 수라 한번 쓰고 자 이거 잘 끊었어요 지금이 지금 아빠가 기회거든요 DN7 자 프랭크랩 자 여기서 한번 세리브 5위까지 쓰겠죠 이거는 자 체력의 거의 70%가 날아갔습니다 지금 아 자 얼티밋 잘 가드했어요 그 가드하는 게 지금 상태면 제일 어차피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아 잘 피했어 이번에는 최소한의 데미지로 가드한 거 좋거든요 그 가드하는 게 대쉬약 대쉬약 충돌했고요 서로 3타 죽고요 자 이거 대쉬약은 안 닿았습니다 아마도 진 선수가 대쉬약으로 안중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던 건데 홍보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DN7 선수가 먼저 일정 오르려 갑니다 자 기운수라 이거 아프거든요 구석 갑니다 자 레이딩 체인 안 쓰고 분신 쓰고요 영원 보내기 한번 해주고 또 게이지가 차죠 이제 게이지가 차기 때문에 이번 레이딩 스트라이크 씁니다 자 레이딩 체인 쓰고요 여기서 끝내고 5위까지 자 가켄 잘 막았어요 가켄은 막아도 막은 사람이 유리가 아니라 쓴 사람이 유리이기 때문에 막상 또 건들 수는 없거든요 니아 자체도 활력이 되게 세기 때문에 짜악 페링 네잉 디니셈 선수 확실히 니아에 대한 파이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데시아 오프에 DLP 하고요 굳이 지금 데스 카운터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자 얼티미스로 한 번 한 번씩 계속 핀을 조금씩 조금씩 깎고 나서 근처에서 붙으면 떼려고 하는 진 선수 전략일 수도 있어요 지금 자 오이게이지 안 차도 이거는 체력 꽂거든요 자 자 김수라 자 한 번 더 취미로 우선 밟아주고 자 영원 보내기 한 번 하고요 아 진 선수 딥 잘 피했어요 지금 정말 이게 너무 늦게 피해도 콤보가 이행되거든요 아주 타이밍은 좋았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베스 한 번 하고요 게이지 50 채우려고 지금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진 선수 아 이러면 콤보 디니셈 선수 좋아요 지금 아 마지막 그게 안 닿았어요 지금 자 역가드 하지만 지금 베이스는 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 아 아 피피가 없는 거 확인하자마자 바로 자 1대1입니다 자 1대1입니다 시작 시작 베이스 야구로 먼저 인사하는 게임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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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가드 아 이거 이거 유사 란슬롯 기술이거든요 유사 란슬롯 기술 하지만 지금 아 패링 아마도 얼티미드 하고 나서 대쉬 약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자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대쉬 약 후에 또 오버 듬뇨 다시 아 패링 잘 밟았어요 지금 자 서로 하이파이브 해주고요 서로 좋은 경기 한번 합시다 하고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해주고 자 이거 실미 점프 역가드 하지만 데스가 없어서 이익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폐자 존 오다이 존재합니다 신선수가 나오는데 올라갑니다 TSM 선수 오늘 수과 쓴다 자 이거 엘에 오다이 사라져야 했어 자 루이저드 오다이 4 자 여기서 프레임옥 선수 그리고 키요 선수 키요 선수 키요 선수 키요 선수 키요 선수 잠깐만요 키요 키요 다케시다 키요 짱 키요 짱 네 짱 주여다 카네 짱 주여다 짱 뭐야 뭐야? 지타? 프레임워크? 지타입니다. 미니 Franz을 받은 거로 지타의 마음을 믿고 정지수는 삶에 aper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네.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은 생각해보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로 지타의 마음을 믿기 좋죠. 지타의 마음을 믿기를 바라보기 좋죠. 지타의 마음을 믿기 전에 지타는 마음을 믿기 때문에 이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지타 대 니아 자, 레깅 네이브로 먼저 인사하는 건 프리모크 선수 자, 끌어왔어요 자, 풀타임은 없는 니아 이기고 아, 승룡으로 잘 막았어요 지금 자, 쉬미 후에 자, 원양 끌어왔고요 자, 아마도 지금 갓캔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레이전 스트라이크 타이밍 때문에 흠 자, 먼저 1라운드 가져가는 거 키모장 자, 잡기 안 당했어요 지금 레이시아 푸에 보파이블레이드 가켄 흠 서로 한 번씩 공터는 자꾸 길게 가져가지만 조금씩 체력을 먼저 빼가는 건 치타입니다 아, 지금 계속 잘 막고 있어요 지금 리버셜 기출을 아주 그냥 잘 가득하고 스티킹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5위까지 자, 잘 끊었어요 트레이모크 선수 확실히 니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라운드 3 라운드 3 화이트 자, 나게 자, 안 중앙대 부퍼블레이드 격광은 안 됩니다 자, 탈의 장풍 자, 끌어왔지만 바로 원약으로 확실히 기술마다 지금 끊는 기본기들이 달라요 프레이모크 데스에 대한 데스 지금 한 3번 정도 쓰러졌거든요 지금 한 라운드 마다 데스를 계속 끊어줘야 돼요 지금 자, 얼티밋 아, 이것 좀 앞으로의 타이밍이 조금 더 빨랐으면 맞았을까요? 안 피했을까요? 자, 이제 기피 포인트 없습니다 프레임워크 지금 집중하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 자, 데시 양 맞고 이거 5위까지 천중의 힘 발현 먼저 1점 가져가는 건 프레임워크 선수 데스 먼저 발사하는 키크옥당 10점 역 가득 칠까 말까 하면서 신이 걸어갔지만 지금 프레임워크 선수가 중순융 끊었습니다 데스 약 한번 긁어주고요 자, 이 가면 폭발 블레이드 맞거든요 자, 중순융까지 10점 지금 못 끊습니다 지금 못 끊어요 지금 끊을 수 있어요 확실히 프레임워크 선수 데스를 끊는 타이밍 방법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아, 파생이라서 이거는 아, 파생이 안 돼서 아, 방금 파생이 안 돼서 아, 방금 파생이 안 돼서 라운드 2 파이팅 아, 포뢰물 2 아, 방금 파이팅 자, 포뢰물 1 정신을 안 돼서 이 가면 스타벙이 안 돼서 그냥 나이 펜트 2 올리브 2 다이 지금 키키우 선수는 한 번도 어떻게든 레이전 스트라이크를 써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끊었고 다시 48블레이드 레이전 체인 5위까지 아! 갖지 않았어요! 아하! 서로! 서로 한 번씩 손 한 번 뻗어주고 으음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라운드 3 화이트 시작 먼저 건드는 사람은 누구일까 자 기병기로 잘 끌고 있습니다 지금 자 승룡 소트 쉬미 후회 아 끌어왔지만 다운이 바로 되다보니 잡기 이거 못 피하죠 아 못 끊었어요 이번엔 끊을 수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선수는 먼저 니아한테도 자각하지 않고 데스를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도 이게 바로 데스에 대한 공략법이 아닐까 자 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 여기서 일반 역전을 쓰는 기회 무조건 해방을 쓸거거든요 자 현재 BP는 역전이지만 5위 게이지가 서로 없습니다 지금 자 이상이 무슨 선택할 것인가 자 50 게이지가 없기 때문에 리버셜로 쓰기는 힘들 수 있어요 아 점프강으로 점프C 공격 자 이렇게 해서 프레임워크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자 다음 경기는 스테이 파기 선수는 스위치 좀 기다려 주세요 일단 기다려 주세요 좀 기다려 주세요 addressing 스테이 디저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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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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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대회가 한 주 한 주 갈수록 퀄리티가 진짜 높아진다 아니 이게 대회의 뭐 UI라던가 그런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합 자체가 되게 재미있어 졌어 먼저 패자조 먼저 시작합니다 패자조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 개미쌍 또 캔커피쌍 하이테끄러 가잇 캔커피님 들어오세요 아 잠깐 저도 화장실 좀 금방 갔다오세요 화장실 갔다오신다고 하네? 잠깐만 나도 잠깐만 잠깐 자, 자! 아, 괜쌍! 기도하고 있어! 자, 들어오셨습니다. 겐쌍! 뭐! 뭐 이노리! 뭐! 오와리데스! 뭐 이노리야 오와리데스! 대전! 아! 오쌍! 좀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아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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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가 안써진다! 아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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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겐이츠의 그랑! 캔커피의 페리입니다! 자! 특이점! 자! 특이점! 자! 특이점! 자! 특이점! 자! 대시! 중그랑킥 쓰고 안중후에 점프! 자! 현재 그랑 1위! 게니츠! 캔커피 선수도 현재 페리 중에서는 랭크가 높습니다 지금 수평 1000개 이상 모은 페리입니다 지금 자! 지금 지지 깔렸고요 자! 앞으로 딱 지금 지지 딱 끝날 타이밍에 자! 달려가서 자! 여까들 이거 위험하거든요 아! 캔커피 선수! 그렇지! 저 상황에서 괜히 붙어서 싸움 임파이트하면은 그랑한테 위험하니까 바로 앞그루를 해피했습니다 지금 되게 진짜 정말 똑똑한 선택이었어요 지금 지금 똑똑한 선택이었어요 지금 저 상황에선 그랑이 많이 유리하거든요 아예 그냥 싸움 자체를 하지 않는 자! 이거 고통스럽거든요 자! 남은건 이게 없었네 지금 현재 자! 다시 한번 대시약으로 압박하는 게니츠 자! 템페스트 블레이드까지 자! 자! 점프 강으로 먼저 인사하는 게니츠 선수 저 거리에서 분명히 붙고 싶지만 아! 이거 가드! 이상했나요? 공중 가드까지 저 최대 데미지 뽑는 게니츠 선수 오히려 아! 이거 또 아! 금강은 좋은 선택은 아니었지만 캥커피 선수 여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자! 스텝 밟아주고 있는 캥커피 자! 우선 빠질 빠집니다 자! 잡기 후에 자! 잡기 후에 갓캔으로 탈출 탈출 체력 100... 오이게니는 100씩 있어요 자! 그랑킥으로 먼저 점수 가져가는 건 게니츠의 그랑 자! 캥커피 선수 수업 네넬 악쇄 다시 어릴 중 기간 황 킬지 아니면 정말 니아로 강하게 잡아서 역전극을 벌일 수 있을지 자 얼티밋으로 자 그래도 개시 약한 다음에 주원중으로 끊을 수 있거든요 자 레이지니스 체인 충분한 킬까지 한 번 더 레이딩 스타이크 자 지금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자 원약 후에 아 레이딩 체인으로 자 이거 맞거든요 그랑킥하고 얼티밋 그랑킥을 끝거리에서 가드를 하게 되면 끝거리에서 회피를 디에피를 하게 되면 확반입니다 승룡을 쓰지 않는 이상 확반입니다 절대 회피를 하면 디에피를 하면 안됩니다 자 이거 아프거든요 아프거든요 자 금강 쓰는거는 특이점의 힘이죠 자 주하고 현재 서로 보고 있어요 지금 먼저 떼자 이거죠 아 이렇게 해서 개인 선수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자 6-4 경기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제일 어떻게 보면 오늘 보고 싶었던 경기 바로 대박하메 선수와 프레임워크 과연 바자라가들의 희망 대박하메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선수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승리의 선수 드림시커 선수 3명 남았거든요 지금 자 서로 인트로 봐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자 Peace 자 장풍으로 먼저 견제하는 건 에고의 프레임워크 시작! 자, 그로렌스 한 번 자, 얼티미스로 한 번 이제 역가드 잘 막았습니다 아니라가 처음에는 그렇게 고평가를 못 받았지만 점점 평가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어떻게든 체력을 깎고 싶은 자, 그로렌스 한 번 자, 레이디 체인 이러면 끝났어요 한 번 더 레이디 체인 마지막 레이디 체인 아, 엄청난 집중력 에고의 프레임워크 자, 구석 우선 구석으로 밀려고 했던 태클이었지만 프레임워크 선수 끝까지 잘 뒤에 피했어요 자, 강 그로렌스 자, 얼티미스 썼지만 지금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자, 이거 아프거든요 대박하면 선수도 수정은 784개 모았으니 분명이 아니라에 대한 대책은 있을 겁니다 수많은 경기를 했을 거거든요 자, 얼티미 테크 아, 이거 안 닿아요 둘 다 지금 짧아요 짧아 둘 다 지금 아, 라운드 먼저 다시 가져가는 테바가마에 바자라가 서로 지금 기술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임파이트로 싸워야 되는데 서로 임파이트로 싸우기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나마 지금 돌진기가 그나마 많은 아니라가 지금 히트앤러쉬로 가고 있지만 굳기도 지금 히트상황해요 자, 레이디스트라이크 자, 이것도 이렇게 되거든요 레이디체인까지 자, 쉬미 후에 자, 양들 소환하고요 와타메이트 소환하고요 자, 2타 후에 히트 확인 레이디체인 레이디체인 블 вс이라고 지금 여기서 끝내야 돼요 먼저 1점 가져가는 건 데바가메의 보하자라입니다 자, 여기서 캣 바꾸나요? 프레임워크 안리라 노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카타리나 경기 장애야 저의 대신, 저의! 저의! 승리! 승리! 1라운드! 시작! 약으로 우선 계속 견제함은 압박하고 있어요 체력이 이만큼 깎아 놔도 50%가 있는 상태에서 얼티믹 그로우 랜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썩 50 게이지 쓰는 것 치고는 썩 좋은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안 쓰는 걸로 안 썩 버티고 있고요 승용권 자 레인 체인 자 5위까지 써서 bp 회복하고 bp 뺐습니다 자 얼티믹 저벅저벅 저벅저벅 저벅은 따로 소울포즈를 안 켜도 암호가 돼 있거든요 자 한 번 더 잡으려고 했지만 안약으로 커트하는 프레임워크 자 이거 끝거리 dp 한 뒤에 잘 가드했어요 자 얼티믹 그로우 랜서 잘 피했고요 자 구석 레이딩 스트라이크 체인으로 일부러 안 하고 한 거는 이 5위를 위해서 게이지를 안 쓴 거죠 데시아 후에 잡기 자 이렇게 해서 1대1입니다 자 아마 이대로 갈 수도 있어요 데바가메 선수는 다른 캐릭터를 과연 할 것인가 아니면 자 데바가메 선수의 바자라가 바자라가 프레임워크 선수의 카타레나 여기서 이긴 사람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자라가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데바가메 선수 프레임워크 선수 엄청난 경험치 현재 한국인 점수 중에서 가장 카드거든요 오즈에이 선수 자 이거 아마도 약간의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닿지 않았어요 지금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지금 DP 2개 소모하고 지금 칼 간 거거든요 자 레이딩 체인이 잘 걸었 레이딩 스트라이크 잘 끊었어요 지금 자 얼티미까지 승부스 겁니다 승부 겁니다 데바가메 정체역 장군까지 승부 승부 어차피 구석이 아니니까 추가탄을 때릴 수 없기 때문에 소울 포즈로 승부 아 대박하는 선수가 물론 바자라가 전문이긴 하지만 워낙 여러 캐릭터를 하면서 파이벅도 충분히 알고 있는 선수에요 자 강그로렌서 프레임옵소스 탈출해야 돼요 여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지금 자 얼뜩 밀어내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DP가 지금 이 일이 때문에 해방호위라도 맞추면은 바로 역전 가능하거든요 지금 자 여기서 레인인 스트라이크 레인 체인해서 첨부 연결시키고요 그로렌서 한 발 쓰고 싶을 거예요 지금 대바다운 선수도 그로렌서만 맞추면은 끝나거든요 자 괴로웠습니다 이거 구성 끝까지 갑니다 이승부 끝까지 갑니다 너무 재밌어 자 이제는 둘다 귀가 없는 마지막 승부입니다 자 대쉬 양 맞았는데 앉아서 맞아서 추가 데미지가 크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앉아 맞은 거랑 서서 맞은 거랑 닿는 게 틀려가지고 자 이거 빠르게 자 이거 들게 되거든요 카타리나는 들게 같아요 아마도 이것 때문에 카타리나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쉬 약 대쉬 약으로 자 여기서 한 번 더 이기고 그 다음에 이겨야지 지금 피테도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자 한 번 그로렌서 프레임코 선수 아직 집중력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지금 충분히 대미 자체는 바자라가가 역전할 수 있는 피일 수도 있어요 지금 자 세 번 그로렌서 자 렌체 이러면은 마지막 턴 하지만 18초 해방호위 게이자에 승단 지금 아 얼티비 승용 자 이렇게 해서 대박하면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진짜 진짜 멋있는 경기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아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콜로세움 맞는데 왜 콜로세움 맞는데 고정이 안 되지 희한하네 이거 왜 그러지 분명히 고정이 돼 있잖아 근데 왜 고정이 안 돼 있을까 희한하네 콜로세움 분명히 고정을 해놨는데 오 잠깐 방을 다시 바꿀게요 아니야 나도 봤을 때도 콜로세움 해야 돼 봐봐 콜로세움이야 내가 콜로세움을 안 한 게 아니야 아 EX 콜로세움이었어 그러니까 콜로세움이 아니라 EX 콜로세움이라고 석양 이거 있었단 말이야 이거 했단 말이야 아까 아니 아까 이거였어 그래가지고 이거 바꿨는데 아 그래요 왜 그러지 난 근데 처음 이거 넣고 시작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원래 있어 이게 이상하게 이게 안 뜨더라고 오 자 그러면 패자족 경기 잠깐만요 패자족 경기 한 개만 해야겠다 잠깐만 아 그런 건가 설마 그런 건가 내가 콜로세움 EX는 가지고 있어 근데 상대가 콜로세움 그러니까 1P가 콜로세움이 없으면 이게 콜로세움 EX가 없으면 콜로세움 안 되는 건가 이제 이해가 됐다 아니 나는 원래부터 콜로세움이 있었거든 아까도 콜로세움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럼 그냥 콜로세움으로 해야겠네 그렇지 맞지 그거지 EX는 석양에 져 있어 석양에 져 있어 석양이 좀 경치가 이뻐 자 다음 경기는 승자족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결승 결승 뭐야 아이씨 자 승자족 파이널 그럴듯하다 그치 왜냐면 안 됐을 경우도 뭔가 있었거든 쇼부상 선수 박희 선수 EX를 안 산 거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해 아이씨 이제 파인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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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 콜로세움으로 했는데 콜로세움 석양맵이라서 이게 적용이 안 되나 봐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즈의 토너먼트 파이널 쇼상의 제타 박희 상의 미아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지 야 나 분명히 봤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분명히 봤지 분명히 콜로세움을 했잖아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먼저 샵 합시다 잠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우선 우선 새로 판 거야 그냥 진행합시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우선은 휴레인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쇼상 방에다가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분명히 우리가 봤잖아 이거는 조금 근데 맵이 막 그렇게 엄청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자 여기서 자 잡기 자 알 베스 콤보 리미트예요 근데 내가 선택한 건 없는데 내가 우리가 분명히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탈출을 알베스도 탈출합니다 자 자 레이딩 스트라이크 자 얼티미 알베스까지 자 이렇게 해서 1점 가져가는 건 바게 선수 이거 둘 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그랑블루 판타지 버스 라이징에서 가장 딜을 많이 낼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지금 자 백세시로 피하는 자 레이딩 스트라이크 하지만 체인으로 바로 걸지는 않았어요 BP를 소모하지 않고 아마도 쇼상이 그 버기상이 그 각캔을 쓸 거라고 예상하고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러면 죽거든요 자 압박하는 쇼상 자 레이딩 스트라이크 지금 데스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레이딩 스트라이크 맞추면 그 안에 회복은 되거든요 자 서로 지금 타이밍을 보고 했는데 바게 선수가 바로 데스를 꺼내서 자 이렇게 해서 바게 선수가 2대0으로 진출합니다 이거 진짜 봐봐 왜 그러는 건데 아니 EX를 했는데 아니 그리고 이거를 적용을 했는데 아니야 봐봐 아니야 봐봐 웃긴 거 보여줄까 여기서 하고 나서 적용을 했어 근데 다시 방서증 들어가잖아 EX임 아니 진짜 봐봐 야 콜로세움은 콜로세움에 시 따요 콜로세움은 콜로세움에 시 따 너니 데키오 시 따라 소레데 마타 헹구 시 따라 뭐야 이번에 EX가 아니네 뭐야 이거 왜 그래 야 아까는 안 바뀌고 아니야 뭘 내가 아니 뭐 방장 이슈야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바보는 아니야 설정 변경하면 되잖아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니 근데 나는 근데 또 웃긴 게 이거야 아니야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잘 봐 근데 아까는 왜 또 콜로세움이 아니었어 아니 잘 생각해봐 야 봐봐 근데 더 이상한 거 뭔지 알아 아까는 콜로세움 EX였다 콜로세움 EX였는데 왜 근데 갓파이냐고 아 콜로세움이 없으니까 희한하네 EX맵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방을 바꿨는데도 아니 알았어 이건 아 이해가 안 된다 방 한 번 나가야겠다 아 EX 구매한 거는 내가 구매한 거긴 한데 이게 좀 웃겨버리네 아 이런 상황 보여준 거 처음이다 자 음 자 그러면 패자죠 7-2 경기 아 테스트부터 하자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두 분이 우선 들어오세요 아니 근데 지금은 된 거 아니야 설마 아니 그냥 맵이 맵이 아 근데 우선 해보면 알겠지 아 근데 우선 해보면 알겠지 띠링 안 했다고 내가 근데 그렇게까지 바보인가 그동안 다 바꿔서 했는데 근데 아까는 아 근데 웃긴 게 왜 아까는 안 바뀌었냐 이거지 맵 구매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나 보다 음 아니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맵 구매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줄 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잠깐만 아 돈 주고 현금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저거는 자 먼저 우선은 저 상황에서 대시 약으로 계속 압박하는 게니츠 자 강 그로우 랜서로 우선은 가져갑니다 자 레이딩 스트라이크 자 소울포즈 키고요 먼저 1라운드 가져가는 건 대박함에 가자라 잡기로 우선은 카드를 부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낙 오이게 차거든요 자 레이딩 스트라이크 BP는 없습니다 현재 BP는 일부 다 없었어요 자 이러면 이 거리 그랑이 나쁘진 않거든요 소울포즈를 켜도 현재 데미지는 그랑이 잘못 맞으면 끝나는 데미지이기 때문에 자 1대1 자 태클로 먼저 주고 있는 궁치 자 원약 후에 소울포즈가 아직 안 켜지는 상태라서 어떻게든 거리를 벌려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자 이거 아파요 자 끝까지 갑니다 배달 끝까지 가요 자 안중 두번 하고 자 이거는 얼티미 기술은 소울포즈 굳이 켜지 않다도 슈퍼 아머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얼티미 기술은 다시 한번 달려갑니다 방금상황에서 끝내지는 피는 아니라서 자 이게 맞았으면은 콤보로 이제 좋겠지만 자 시작봉 장풍 개막 장풍 싸움에서는 그랑도 중장풍을 쓰면 이길 수 있거든요 스탭 먼저 밟는 지니츠 바자라가 1위 돼 그랑 1위 자 그로레스 닿지 않았어요 짧아요 자 여기서 우선 오이는 안씁니다 왜냐면은 BP가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징 체인이나 레이징 스트라이크 쓴 뒤에 쓸 거예요 자 이건 아픕니다 소울 포즈 켰고요 오이가 지금 대마감 선수는 딱 50까지만 어떻게 채우고 싶어 할 거예요 소울 포즈 켜지 않았어요 가타 스트로피 잡려 자 약 드라이 버스트로 자 대시 약 원약 대시 약 원약 대시 약 원주 이거는 콤보 나가거든요 승룡까지 자 파워레이즈 한번 쓰고요 바로 가드 승룡이 없는 것도 있고 미리 깔아둬서 쓴 거기 때문에 딜게임 당하지 않습니다 탈출하는 대마감에 하지만 저거 원래 콤보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콤보가 안 됐어요 자 한 번 더 이번에 콤보 대기 아 콤보 지금 지금 대마감에 선수 지금 조금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면 원래 저 상황에서 콤보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자 이번엔 이어질 것인가 자 이번엔 좀 안전하게 갑니다 자 스텝 이거 맞았어요 이거는 끝났습니다 이거는 콤보 이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 추격하는 대마감에 선수 자 약 드라이 버스트로 현재 해주고 있는 개인 측 자 프레임 트랩 안중 두 번 하고 붙인 다음에 저게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안중은 우선은 맞춘다는 자체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상대가 비비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레이든 스트라이크 아주 지금 좋은 선택입니다 자 pp 하나 체력적으로도 지금 자 어 대공 흐리기 중에 바로 강공격으로 소울 아니 소울포즈가 켜져있는 상태라서 환불으로 환불으로 다가갈 수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이죠 아 레이든 스트라이크 다 짰 다 짰았어요 지금 없습니다 지금 대박암에 없어요 지금 레이든 스트라이크를 피해야 돼요 지금 자 여기서 반응 못했어요 레이든 스트라이크 장렬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대박암에 선수 오츠카르 사버렛 스테이시 오츠카르 사버렛이다 자 다음 경기는 코사메 선수랑 그래도 여러분들 진짜 되게 멋있는 경기 보셨습니다 진짜 드림시커 선수 드림시커 선수 자 코사메 난슬롯 자 여러분 시커 선수입니다 드림시커 선수예요 드림시커 선수 드림시커 선수 나루미야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자 대시약으로 먼저 인사하는 코사메 자 여기서 아직 코사메 선수의 여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페자도에서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약을 한번 끊어주고요 자 무한 카구라 자 이 얼티밋 리버셜로 자 여기 구석이거든요 자 먼저 1점 가져가는 건 코사메 선수 2점 시작 자 찰라로 먼저 개막 썼지만 DAP로 이거를 자 대공 좋아요 지금 자 공중 잘 막았습니다 지금 공중을 공대공을 잘했어요 지금 자 구석 압박하는 코사메 자 구석 압박하는 코사메 다시 한번 터로 얼티미 50%가 차면 현직들 약간 압박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장풍 뒤로 깔고요 아 서로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고 1점 먼저 가져가는 건 코사메 선수입니다 저기 패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한 4회차까지 하니까 조금 약간 생각이 듭니다 저런 상황이 코사메 선수가 되게 많이 벌려서 저게 사실은 패턴이 아닐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이거 승용 자 구석으로 다시 압박하는 코사메 자 DAP 했어요 아마도 이거는 각캔을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DAP를 해서 코사메 선수는 저걸 유도했던 것 같아요 PP 소모를 자 이제 구석 하지만 끝까지 안 가서 콤보는 이었지 않고 레이딩 체인으로 마무리하는 코사메 난슬롯 찰라로 견제 들어가고요 나게 잡기 자 압박하는 코사메 코사메 오늘은 특히나 일본의 유저들이 많이 경기를 보고 있거든요 자 얼티미수록 구석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림시크 선수도 이번이 어떻게 보면 첫 출전 강렬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 중단 트리플 때 중단으로 자 이렇게 해서 코사메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자 그리고 종범맨 선수와 비킹스 선수 잠시만요 종범맨 선수가 1피 ご י 킹스 선수가 2피 또 막상 또 니아 칸 만 있는건 아니에요 그리고 8-2 아 뭐야 잘 바꿔야 됩니다 전범윤 선수가 1피에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직 하지 말아봐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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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타! 오셨네 오셨네 자 그러면은 스타트! 자 파스티바 대 그랑입니다 자 이게 또 그랑이 그렇게 나쁜 그런건 아니고 파스티바한테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쉬운 매치업은 아니거든요 자 원중후에 자 드롭킥 얼티미스 라이딩소드 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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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선수 지금 보면은 얼티밋 그랑킥 자체에 정확도가 나쁘지 않아요 거의 한 100%입니다 거의 자 일본에서는 또 그랑킥 야쿠자킥으로 부르거든요 자 레인 스트라이크 자 야쿠자킥 자 강드라이버스트 다시 한번 각도 재고 있는 개인선수 조금 여기서 탈수는 있거든요 죽진 않습니다 자 pp가 없기 때문에 카운프로 맞추면은 이게 또 가능성 있거든요 백스텝으로 아 이 거리 이 거리 다 짜는 거리 자 대시 약 원중으로 바로 컸겠습니다 지금 자 파워 레이지는 컴보링 때문에 끝나지 않았지만 먼저 썼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잡기 자 지금 잡기 오히려 횟수는 지금 그랑이 더 많습니다 지금 오히려 잡기 횟수는 그랑이 더 많아요 지금 아 아 이거 좋아요 네근노이브 잘 컷했거든요 bp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만 잡히면 끝나요 한번만 잡으면 된다 자 얼티미 라이딩 소드 자 게이지는 50 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 이러면 좋아요 좋음의 선수 침착하게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자 원강후에 헤드벗 2대 좋거든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자 개인선수 탈출해야 됩니다 지금 자 원강후에 자 원강후에 아 이거 역으로 역으로 자 대공 좋습니다 지금 자 bp 두 개 뺀 상태 자 이 자 아 이게 날라가지 않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 게이지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저번면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저게 원래 자 이렇게 되면은 다음 경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삼의 선수랑 바로 진행할게요 패자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9-1 경기 또 2-1 나은 슬롯의 코 삼에 그랑의 개니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남은 선수들은 다 일본 선수들입니다 자 시작부터 약 드라이 버스트 자 중그랑킥으로 압박하고 있는 게이츠 선수 자 지금 상륙점프 점프 제자리 점프 강으로 잘했거든요 아 장풍이 아직 보겐 스트롭이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얼티밋 보겐으로 얼려놓고요 자 한 번 더 보겐 스트롬 뒤에다 깔고 자 가드 자 이거 가드부터 잘 눌렀거든요 지금 가드부터 누른 상태였어요 자 우선 코사모 선수는 가든 차트를 아 잡기로 마무리 자 먼저 라이딩 소드 인사 한 번 해주고요 탈출하기 약간 어려운 거리 있지만 하이점프 잘 뛰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자 얼티밋 보겐 스트롬 자 여기서 한 번 더 보겐 스트롬 깔고 기상 중렉인 네이브 하지만 이 상황에서 느려졌어요 느려졌어요 자 레이징 스트라이크 자 이게 중력상 사람이 얼어도 점프할 때 떨어지는 거는 중력상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랑블루 세계에서는 얼면은 떨어지는 것도 느려집니다 떨어지는 것도 느려집니다 느리구나 떨어지는 것조차 자 제자리 아마 점프하면서 점프를 하는 이유는 임펄스로 오는 거를 아마도 캐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스커보드 그렇구나 아 중렉인으로 포겐 스트롬 중렉인 자 안자강 방금 약간 실수한 것 같은데 그 바로 파워레이즈로 잘 캔슬했어요 편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임펄스 끝거리 자 대시약 원중 대시약 원중 붙으면은 이만큼도 위험하겠구나 대시약 원중 안중 대시약 원약 안중 자 각캐 안쓰고요 각캐는 유도했던 것 같은데 장풍 딱 풀 돌았거든요 다시 한번 얼었습니다 자 얼었어요 다시 한번 점프는 다시 돌아왔고요 다켐으로 아하 점프특으로 지금 역가드 파웨어 했어요 지금 포겐 안 맞았습니다 포겐 안 맞았어요 얼틴 포겐 스트롬이 좋은 기술이긴 한데 디버프 쓸 수 있는 좋은 기술이긴 한데 짧아요 자 원래 잘 돌아가는 포삼 선수 자 죽네긴 자 이거 테크 이거는 뒤집게 당하거든요 이거 세요 자 자 너희가 늘어났지만 오 늘어났지만 점프특으로 자 대시 중 자 이거 아픕니다 이거 레이딩 체인 5위까지 자 이렇게 해서 먼저 1대1입니다 중렉인으로 먼저 시작하는 겐치 그랑 자 레이딩 네이브 아 이거 이거 지금 테크 테크 지금 조금 안 좋았어요 다행히도 코사메 선수 끝거리 벽강은 안 돼서 죽을 죽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의 죽을 피는 아니에요 아직 구석만 안 가면 한 번 더 살 수 있거든요 자 뒤에 까는 거를 포겐 뒤에 깔고 셋업하는 거를 얼티미 승용으로 자 두 번 잡기 자 코사메 선수의 이번 4회차 여행은 여기서 끝날 것인가 확실히 4회차 돼서 선수들의 기량 선수들의 숙련도 확실히 많이 올랐거든요 자 강라이딩 소드 자 역가드 후에 보겐 스트롬 바로 쓰는 걸 원래 얼티미 레깅 네이브로 전하고 다르게 안약이 두 번 이상 안 들어가요 이제 라이징에서는 저도 오늘 알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보겐 스트롬 까지 마 아 바로 우선 BP 다 소모시키고 자 여기서 매치 포인트거든요 자 백스텝 후에 아 잘 캐치했어요 코사메 자 대시 야구로 먼저 인사하는 건 코사메 난슬롯 코사메 잡고요 코겐 뒤에다 깔고 나서 저 상황에서는 자 아 그렇죠 얼티미 저기서 싸우고 쏘고 있으면 저거를 이제 부딪을 수밖에 없어요 대시 야구에 아 이렇게 해서 코사메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케인 선수 수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코사메 선수 대 쇼상 와 이것까지 넣어야지 그리고 10-1 점수를 표기화 네! 됐습니다 스타트 쇼상의 제타 코사메의 난슬롯 순간이름이 둘 다 쇼상이라서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방장 난슬롯 그래서 무서워 자, 나의 끝! 내가 상담할 것 같은데 저한테는 배고파 엔터 난슬롯 그레드 파이널 엔터 한 번 나랑 아... 도게스토롬 잘 점프해서 막았어요 자 블레이드 임펄스 자 얼티밋 현재 빠진 상태로 해서 오이게이즈는 현재 포삼상에 부족합니다 자 넷둘 잘 막았어요 포삼 자 알베스 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쿵쿵이 심리 주는 척을 잡게 하려 했지만 낚이지 않았어요 자 보기인가 하수에 가는 포삼에 자 원강 지금 맞았는데 히트하기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지금 탈출하는 포삼에 하지만 좀 약간 힘든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 여기서 설마 레이징 체인 한 번 더 레이징 체인 아 여기서 역전 다운 대단합니다 포삼의 집중력 자 대시약으로 자 이거 잡기 잘 저공다이브로 아 잘 끊었어요 자 얼티밋 다이브 코삼의 기초 이월 뭐 하나 둘 둘 이 둘 둘 자 먼저 1점 가져가는 건 코사메 선수 여기서 이기면 그랜드 파이널 가는 겁니다 다시 현재 점수 상태에서 코사메 선수가 그랜드 파이널 가면은 뭐 이제 그랜드 파이널 자체가 아니라 현재 점수 상으로 보면은 아 다시 한번 FC 아니 저는 오늘 제타의 FC를 처음 봤는데 너무 대단합니다 이게 아니 이게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건가요? 아 효상 효상의 제타 자아 체력 없습니다 지금 아 밀어붙이려니 디엣 잘했어요 지금 아 이게 진짜 제가 지금 효상 경기를 볼 때마다 FC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 예측 했다는 듯이 랩소디 후에 대공 공격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포기스트롬 깔고요 자 트루블렌츠 얼티밋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백을 추격하는 효상의 제타 자 자 알지스 1타 전진 후타 2타 후퇴 3타 전진 그냥 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자 뒤로 빠졌지만 안중으로 잘 컷했어요 또 또 제타 안중이 길어가지고 자 자 보기엔 다시 한번 깔고 역가드는 안하구요 얼린 상태에서 잡기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얼린 자 디버프는 빠진 수세 자 현재 란슬로 1위 호사메 제타 1위 효상 여기서 이긴 사람은 그랜드 파이널로 갑니다 자 레이딩 스트라이크 랩소디까지 자 이거 좀 아파요 자 레이딩 스트라이크 플로맨스 라이브까지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3전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자 압박하는 쇼상 제타 그걸 또 다시 자리 바꾸는 코삼의 난슬로 여러분 이게 진짜 천상계의 경기입니다 진짜 또 구성 상을 하라 즉 영상 트렁 제타 마이 마이 나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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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 짠 서로 지금 체력 없어요 지금 한대야만으로 끝나요 주사기 집중력 아니면은 코사메 아 블레이드 임펄스 이렇게 해서 코사메 선수가 그랜드 파이널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잠깐 이렇게 되면은 어 다시 한번 그랜드 파이널로 올라가게 된다 그랜드 파이널은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파이널로와 50분이します 9분だけ 좀 休んだ 아 도니 します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진짜 코사메 선수가 얼마나 오징어 오징어 또 파이널의 세 번째 1분 away 9분만으로 1분 1분 20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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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티즈님 우승자분 꼭 우승자 캐릭터가 아니어도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초티즈님 알겠습니다 내일 그릴껏 넨슬롯 그린니르 넨슬롯 아니야 아직 넨슬롯 일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새싹감자님 니아일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제이 토나멘토 그랜드 파이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환호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이 두명에게 경기를 시작합니다 경기를 시작합니다 맥스모이스 그런데 니아가 이기면은 데스까지 그려주는거야? 자 그러면은 자 니아이네 난슬롯 자 이렇게 어 험먼트 잡기 보게스트로 후에 자 오히려 패자조이긴 하지만 현재 감각으로는 코사만 선수가 더 올라와 있을수도 있어요 버기 선수는 바기 선수는 지금 좀 쉬었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이거 어떻게 될지 자 보게인 깔구요 역가드는 아닙니다 자 이거 안 맞았어요 지금 이거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지금 지금 딱 1밖에 안 남은 상태라서 니아가 여기서 진짜 아 해방오이 아 먼저 1라운드 가져가는 건 바기의 니아 자 보게인 깔구요 자 구성 몰아가는 코사메 선수 자 이렇게 하고 방풍을 깝니다 데스 잘 끊었어요 지금 코사메 자 코사메 선수 여기서 우승하면은 오지에이 토너먼트 총 4회 중 3회 우승이고 만약에 여기서 바기 선수가 우승하면은 또 다른 또 이제 오지에이 토너먼트 우승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코사메 선수 현재 코사메 선수 4회까지 파이널에 진출하게 된거 4회에서도 파이널에 진출해서 아마 제가 점수 계산으로 하기에는 다음에 코사메 상이 분명히 입상을 못하더라도 현재 오지에이 토너먼트 일본 포인트 최상위 선수이기 때문에 추가 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얼티미 트러블렌츠 자 얼티미 어 이거 1타가 맞았는데 후속타가 안들어 아 난슬롯은 이렇게 때릴 수 있군요 난슬롯은 이게 가능합니다 데스를 보내는 거를 순간이동으로 뒤로 자 여기서 아직 레이징 체인이 남았거든요 자 먼저 1점 가져가는 건 코사메 난슬롯 아 3선은 안 바꿨다 죽었다 자 우선 합니다 3선은 안 바꿨지만 아니야 너 빨리 하느라 3선은 안 바꿨어 4선은 안 바꿨어 4선은 안 바꿨어 4선은 안 바꿨어 4선은 안 바꿨어 자 오늘 대회가 길어져서 오늘 방송 경기를 오늘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집중력이 마지막에 좀 하락했어 하지만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자 대시 중으로 대시 중이지만 아 이거 세공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역가드라서 어허 코사메 선수 아 이것까지 하이점프로 나올 거라는 거 생각했을까요 자 됐어 헥은 7박 7이지만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스코어보드 적어놓고 있으니까 자 이거 블레드 임펄스 얼티 블레드 임펄스 딜킹 안되거든 저게 구석으로 가면 딜킹 되지만 아 2연자 그럼 3연자 가나요? 자 레지 스트라이크 아 이거 캐치보다도 이건 안되죠 아 여러분 아 아 아 같은 너무 falta 2,000にしました 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 えっと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あの変更変更 待って待ってやらないで 待って待って 私の話を聞いて やらないで やらないで 参戦です参戦 やらないで 待って待って パーキさん パーキさん あいっし あーちょっと これどうもガニャー 設定が すいません 待って 待って 어쩔 수 없지 아 이거 3점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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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한번 하고 2대 0 2대 0 죄송합니다 하나 있지 않아? 아 그래요 나 몰랐어 감사합니다 2대 0 2대 0 근데 칸 따라 아 저거 버프 거는 거야? 왜 노를 가는 걸까 저게 아 저 대공을 자 구성 압박 자 우선 리버셜로 그걸로 역가드를 안 때리고 잡기로 자 만약에 코사메상이 우승하면은 총 난슬루스 3번 그리고 그린리를 한 번 그리는 거거든요 자 대신 시작 후에 아 끊었어요 지금 이게 니아도 어쩔 수 없이 저걸 쓸 수밖에 없는 게 끊는 건 알더라도 처음에 개막 때 저것만큼 좋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자 잡기 좋아요 제시약 하고 안중 자 스프링 트랩으로 자 왁아 신징 자 레이딩 첸잉 자 역가드 후에 자 복에 한 번 깔고 끝걸이 한 번 씻어줍니다 구석이기 때문에 뭐라도 우선 한 대 맞으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든 이길 수 있거든요 자 피가 약간 끝낼 정도는 아닙니다 자 리셋도 브라켓 리셋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브라켓 리셋 자 여기서 그랜드 파이널을 파이널 아 사이큐어 그랜드 파이널 아 타코상 토키노 토키노 1원 온 그랜드 파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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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데시약 후에 데스로 우선은 깔았어요 자 우선은 오히려 지금 각해는 유도한 것 같아요 여기서 자 여기서 이후에 집중력이 중요하거든요 아 지금 게이지 안 쓰고 추격 안 하고 비필 안 뺍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게 지금 난수로 오이 게이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브라켓 리셋입니다 현재 자 이러면은 먼저 은라운드 가져가는건 코3의 난슬롯 자 순간 아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 순간이동 했지만 원거리 지금 탔지 않았어요 지금 자 얼티밋 창렬 자 나게 자 횟수했어요 데스 바로 자 역가드 이번엔 안하고 정가드로 한번 휘두릅니다 데스 지금 퇴근한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코3의 선수가 난슬롯이 압박하는것도 아 이거 지금 아 세개 이렇게 되면 데스 자체에 지금 카운트가 적기 때문에 데스 카운트가 적을수록 니아의 이제 해방오이 데미지는 기능이 이럴 때 카운트 역가드 한번 휘둘러 주고요 하 야 별표 데스 아 웃기지만 지금 자 어 이거 그렇죠 난슬롯이 현재 니아 저기 간파하는게 좋은게 뭐냐면은 데스가 이제 발동될 때 글쓰가 전진하실 경우 순간이동으로 개피할 수가 있어요 자 레이징 스트라이크 오히려 지금 각캔을 안쓴거는 자 버그 순수 1점 먼저 가져갑니다 자 토키도 이론이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피로도가 또 이제 또 있거든요 코사미 선수가 이번에는 좀 약간 패자조에서 오랫동안 게임을 했기 때문에 전문의 두 번 자 잡기 좋아요 지금 보게 보게 스트로이 바로 깔리면 절 각캔을 해보는 디버프도 안걸리고 아 저도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저게 자 5위까진 안쓰고 옆가드 한번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얼티미스로 공천 주지 않아요 자 두번잡기 다시 한번 추격하는 포삼의 난슬롯 자 구석까지 끌어모았어요 자 얼티미스로 무조건 구석 끌어모아야 되거든요 장풍 깔고요 자 옆가저 아 옆가저 했지만 데스가 너무 앞으로가 있어서 이게 또 구석이다 보니까 어하 각의 예상에서 프레인트랩으로 끊었어요 코사메 와 이거 와 미쳤다 이걸 우와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이거 이거는 방이 니아 미스포춘으로 반격합니다 이거는 진짜 와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렉카에 나와도 방금 100% 렉카에 나올 만한 경기였거든요 지금 자 서던 크로스 보겐으로 한번 디버프 걸어주고요 두더이는 상태에서 두더이는 상태 잡습니다 지금 한 번 더 보겐 이번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잡힐 거라고 이미 예상했던 거죠 그거는 안 통합니다 아 지금 점약 점약이 닿았어 아 이거 공가부리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저 공중에서 보겐 스트롬 맞은 막으면은 달려가서 때릴 수 있거든요 자 오이 당연하지 않고 1대1 여러분들 한 채 양붙었습니다 서로 서로 한 채 양붙었습니다 비록 다섯 장의 그림을 못 모아서 엑조디아는 몹스나 팔 부분 빼면 되거든요 다리 부분 빼면 되거든요 배치 케어 엑조디아는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прав 으 áticas 첫 척 투 grille 알 이게 여러분들 오오지에 터너먼트 그랜드 바이날에 맞는 진짜 엄청난 수준의 경기입니다 진짜 와 지금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지금 자, 얼티미 끝났고요 자, 한 번 더 잡기 자, 여기서 얼티미 보겐 자, 2대1 설마 포키도 이런 성공하나요? 자, 거기서도 조금 여기서 턱 밑까지 쫓아갔거든요 목 끝까지 쫓아왔거든요 목 끝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기면은 여기서 버기 선수가 이기면은 흐름을 끊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광고 나올 줄 알고 이분들이 광고 딱 끝날 때까지 기다렸네요 여러분들 광고 종료됐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아, 이분도 아주 팬서비스까지 자, 한 번 더 잡기 자, 도끼도... 아, 진짜 코사메 오지에이터너먼트 3회 우승 가나요? 아니면 박에서 막을 수 있을까요? 자, 5위까지 끝내진 않지만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쓸 수 있을 만한 5위거든요 잡구르고 잡구르고 두 번, 세 번 자, 2중 좋았어요 안자 중 자체를 정말 잘 끊었습니다 아, 각캔 잘 막았습니다 지금 하지만 각캔을 막는다 해도 각캔 쓴 사람이 유리이기 때문에 자, 데스는 퇴근 안 시켜요 하지마 얼티미스로 자 매치 포인트 자, 대공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자, 이걸로 그림 세 장? 아니면은 오지에이터너먼트 여캐의 그림 볼 수 없는 건가요? 진짜 만약에 여기서 자, 버기 선수 하지만 그쵸 그렇죠 구석까지 자, 지금 각캔 각캔 상태에서 잘 지금 좋아요 자, 버기 선수 집중으로 상승하거든요 자, 잡기까지 자, 5개 남았기 때문에 가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결승전 너무 재밌어요 지금 자, 서던크로스 자, 이거 아, 이중 좋아요 자, 오히려 잠깐 쉬었던 거는 집중력이 아 집중력이 집중력이 자, 얼티미 가드할 수밖에 없죠 자, 두 번, 세 번 3스템 하지만 여기서 자 찐, 찐, 찐마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와 살려줘 해설자의 목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설자의 목도 지금 해설자의 목도 고장 났습니다 고장 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재밌다 자, 데스 남기고요 진짜 멋있는 경기입니다 진짜 지금 지금 내 노동의 카운터가 뭐 1만 놓는다 자, 얼티미 포켓스 원 갓 겟 고사메 딜피로 자 오지에이 터너먼트 매치포인트 하지만 박이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삼각점프로 아 이거 이거 딜킹을 했어요 여기서 꼬꼬대 자 오이 상렬 자 해설자의 목군이 나갔어요 이제 이 연장 아 하지마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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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택 아 죽지는 않습니다 이거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pp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 레이스가 아 아 이렇게 해서 오지에이 터너먼트 삼위자의 목군 고 삼위 아 그지안에 삼위자의 목군이 아 삼위자의 목군이 삼위자의 목군이 今聞いてますよね。インタビュー。いやーパギさん。パギさんインタビューして次にこためさんインタビューします。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よ。 いやーこれインタビューするしかね。 皆さん今視聴してる、今この配信を見てる皆さんまだまだ終わってません。 あのーこの配信を見てる人はさっきも言ってた通り手前缶の2,000円分の勝因権を与えるチャンスを与えるのでここでチェットしてくださいよ。 えっと今チェットしてくれたら手前缶の勝因権を与えるので あ!韓国 분들도! 여러분들! 지금チャッティング 참여해 주시면チキンギフティコンがあります。 じゃあまずパギさんからちょっとインタビューしてもよろしいのですか?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あの、ディスコードにインタビューのチャンネルがあるので、そこで来てくれたら嬉しいです。 インタビューの時間ですよ。2位したパギさんと1位したコサメさんと できますかね。 パギさん? えっとパギさん? えっとパギさんインタビューお願いします。 パギさんインタビュー 今OJチャンネルに、あのディスコードチャンネルにサーバーにありますよ。 ここで。 見るとインタビューの。 見えないのかな?ちょっと待って。 待って待って。 ここに。 ここに。 い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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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 답이 없어요? 아 그러면은 코사메상 인터뷰 오니가이시마스 코사메상 인터뷰 오니가이시마스 이야! 코사메상 오지 토너먼트 4회에 유쇼 웨이크4회에 유쇼 3회에 유쇼 3회에 왔어요 또 기린이 왔어요 정말입니다 3회 3회 마지막에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이 너무 감동적으로 상관하고 있어요 일본의 시청자들 모두 엄청난 플레이예요 압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진짜 잘생겼습니다 이번 결승 이외에서 잠시만요 여러분들 사회의 우승 축하드린다고 말하고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코사메상의 판입니다. 지금 물어볼 것은 오늘 결승 이후에 힘들었던 경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결승 이후에 너무 힘들었던 경기입니다. 정말 아예? 이런 시회가 있습니까? 조금... 사실 제가 긴장한 내용을 조금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Yo advise Pasaines과 나이 형이 좀 불안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좀 고개는 참가했을까 좋았다. 아 쇼상 또 게니스상 아 아 쇼쫓도 많대거든 아 오늘 경기 결승전 뿐만이 아니라 그 쇼상하고 게니스상의 경기가 진짜 힘들었다고 하네요 정말 거기서 이겨서 좀 기쁘다고 합니다 아 어 아 크라운 크란 크란 지금 크란 3위 레이즈 땡큐 레이즈 땡큐 크란 프렌즈 아 너 아 너 아 너 아 너 아 너 아 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 나는 11 will 아 At fun 그리고 정 문 하지만 그래서 코삼이 오지에 토너먼트에 스폰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VO JAPAN에 갔을 때. 아, 그렇군요. 3만원에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VO JAPAN에 갔을 수가 없습니다. 아, 바오게노, 콜라템에 왔습니다. 아, 갔을 수가 없습니다. 그 3만원은 EVO JAPAN에 갔을 수가 없습니다. 그 3만원은 EVO JAPAN에 갔을 수가 없습니다. 그 3만원은 EVO JAPAN에 갔을 수가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요. 오늘 우승한 걸로 코삼이 오지에이 토너먼트 일본 점수 1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이변이 벌어져, 아무리 어떤 이변이 벌어져도 코삼에 이제 쉽게 해서 이제 일본 랭크 1위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지에이 토너먼트 소개했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포인트 상위 우승자에게는 저희가 또 3만원의 추가 상금을 드릴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EVO JAPAN에 가서 드리겠다.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무튼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AMAZON GIFT Cards 10만원은 다시 저희도 쓴 가능성 1만원을 다시 보냈어요. 한국의 유저께서 말씀하셔도에서는 그런사람이 sparkling 말이죠. 서버와 디스코드에 담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채널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경기, 오늘 대회를 보고 분명히 난슬롯에 대한 약간의 매력을 갖고 이제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코사메상이 또 유튜브 채널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또 번역기도 이번에 했어요. 코사메상이 자기 방송에 번역기까지 해놨어. 번역기까지 해놨기 때문에 한국어로 해도 다 하는 말들이 한국어로 들리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방송도 자주 보러 와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디스코드 같은 것도 해놨대요. 번역해서 알려주기도 하시니까 자주 보러 와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 고사메상 오늘의 대회 오디에 터널맛은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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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은 오늘 참가상들도 있잖아요. 아 고맙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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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여자들 고맙습니다. 전 今回参加したユジャーの皆さんに5人にさっき言ってたプレイントありますよね。それはそれはあのキプトカード5枚です。5枚です。韓国人日本人含めて5枚です。 それなので、これを今日参加した人たちに出しましょうか。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よ。じゃあ少々お待ちください。 これ、これは当たったですね。えっと私に連絡してくださいよ。当たりましたとか。あのキフトカードくださいとか。 皆さんに参加してくださいよ。お疲れ様でした。お疲れ様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今日、あの私の喉のカウンターがもうゼロです。 喉のカウンターもゼロです。もうテンションがない。でも超面白かったっていう。 皆さん、今からお疲れ様でした。 皆さん、今からお疲れ様でした。 ここで当たった人は私が商品をあげますので、ちゃんと見てください。5人です。5人です。 それでは、1つメンバーか estouは目指引きになります。 はい、まずは、ロースト 1998-19回。 崇たけιさんが、コカマーの競技を絶しています。 ぜひ Italyさんと笑っていますね。 コカマーの競技を絶しています。 それは、楽器です。 3카소 자 코카만님 잘 따가시는데? 자 두번째 니반매 10번 주반 동태님 축하드립니다 연락주셔야 돼요 자 그럼 세번째 17번 글루님 축하드립니다 자 연락주셔야 돼요 연락주셔야 돼요 네번째 49번 49번에 일본선수 아 마사센슈 마사센슈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마사센슈は 참가자예요 여러분들 참가하시면 되잖아요 참가하시면 참가해도 안 되다고요? 다음주에도 있어요 참가하세요 그러면은 다음주에도 있다고요? 자 아직 안 끝났다 고꼬대 자 사이곤이 사이곤은 잊지마 마지막 한장 행운의 선물은 행운의 선물은 또로또로또로또로 자 마감했습니다 안녕 반가워요 쿵우드와이프의 우와 축하드립니다 안녕 반가워요 저한테 연락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받으신 분들은 제발 한번 인증해주세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명씩 인증하냐 공짜 돈에 치킨까지 드립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今回 長かった 今日 今日 長かった よ いや 今日 配信을 見てくれた 皆さん 大会 参加してくれた 皆さん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 そして 今 YouTuberで あの YouTubeで 手羽亀さんの 配信を見ている 皆さん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来週も あります 来週も あります あ ちなみに まあ これ 終了して